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3분 증시입니다. 여러분 품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사항부터 정리해 주시죠. 간밤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43% 내린 4만 712.7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이 S&P500 지수가 0.89% 하락한 5,570.6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1.67% 급락하면서 최종 17,619.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고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이번 잭슨홀 회의를 주관하는 켄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간밤에 통화 긴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블랙몬드 이후에 반등을 했던 기술주가 이번에 약세를 보였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주 대부분이 하락했는데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3.70% 내리고 시가총액 순위도 하루 만에 3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깜짝 실적이 예상되는데 그 실적 영향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주가가 0.83% 내렸고 시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도 2.03% 떨어졌습니다. 또 이번 엔비디아 약세에 연동해서 반도체주에도 매도 주문이 몰렸는데요. AMD와 퀄컴이 3%대 그리고 TSMC, 브로드컴이 2%대 내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 급락했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도 해보죠. 최근 전기트럭 화재 사고를 겪었는데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군요. 네, 맞습니다. 간밤에만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초에 미국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전기트럭의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안전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 당국은 리튬이옴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조사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도 살펴보자면 이 종목 코로나 때 많이 있는 호재를 보였던 종목인데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줌 비디오 최근에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줌으로 화상회의나 혹은 원격 수업을 하신 경험 많으실 텐데요. 이 줌이 코로나 때 반짝 수혜를 누리다가 일상생활 복귀 후에는 좀 고전해왔는데 이번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줌 비디오 주가가 간밤에만 거의 10% 급등했는데요. 이번 주가 상승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줌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에다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합하고 또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 전략 덕분입니다. 또 줌과 함께 이른바 코로나 방콕주로 불리던 실내 운동기구 업체인 펠로톤 인터랙티브도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35%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증시 살펴보죠. 어제 코스피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도 코스피가 소폭 오르면서 사흘 연속 강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지수 마감가는 하루 전보다 0.24% 높아진 2,707.67포인트에서 형성됐습니다. 외국인이 6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4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어제 장이 열리기 전 새벽에 미국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지난달 회의 때 위원 대다수가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까지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지면서 변동폭은 제한됐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증시에 영향을 줬죠. 네, 어제 장 초반에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물가나 성장률 전망이 금리를 인할 만한 환경이긴 했지만 가계 부채 우려 때문에 통화 정책 변경에는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결 결정이 나온 직후에는 코스피가 약세에 전환했고요. 그래도 주목할 만한 점은 앞으로 3개월 안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시사한 위원이 지난달 2명이었는데 이번 달 4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이 확인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코스피가 장 막판에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 시장 종목별로 특징을 보자면 어떤 것들이 눈길을 좀 끌었나요? 네, 우선 게임주의 가격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크래프톤이 2% 가까이 올랐고 펄 러비스가 4%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6%대 급등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독일에서 열리는 글로벌 게임 전시회에서 신작 게임을 공개한 효과입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네이버도 주가가 5% 넘게 크게 올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가 대화형 인공지능 클로버X에다가 이미지 인식 기능을 새로 추가한다고 발표한 영향이 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3분 중시, 열아빈폼X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